신발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신발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여기 들어올까? 아 진짜? 너무 예쁘다 오빠 해리포터 그거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국인이시세요? 네 아 학생, 유학생이신가요? 저 여기 살지만 여기 대학도 다녀왔어요 옥스포드 대학교요? 아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? 런던가? 옥스포드에서 태어났어요 아 옥스포드에서 태어났어요 옥스포드 구경 좀 시켜주셨나요? 네 저 학교 보여주셨어요 어? 학교 보여주셨어요? 5분 거리에 5분 거리에요 아니요 제 기숙사에요 아 기숙사에요? 아니요 제 기숙사에요? 아 기숙사에요? 기숙사 옥스포드 기숙사 우와 대박이야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아니 궁전 같아 여기 성 아니야 성? 성에 사시는 거예요? 이야 장난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갔냐 갑자기? 모르는 거 오빠 나도 아 저녁 드시지 않았죠? 아 안 먹었어요 그런 거 같이 아 진짜 먹어도 돼요? 응 아니 먹어도 돼요? 여기는 왜 해리포터가 진짜 나왔던 데 같아 이거 reference 이게 그 유명한 옥스포드 기숙사?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?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스타일라이트, 라면도 있어요 언니, 첫째 언니, 둘째 언니, 셋째 언니 다 옥스퍼드에서 대학 이렇게 나오고 하이 안녕하세요 가족이 다 버렸네 가족이 다 버렸네 가족이 다 버렸네 가족들이 다 버렸네 가족들 모모스로 오면 가족들은 이렇게 toughest 가족들은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